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처구니가 달라로 가버리는 그런 정신나간 사연 가져왔는데요. 참 저는 이런걸 너무 잘 찾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불륜녀가 저한테 시모 코스프레를 하면서 제 말 안 들어주면 이혼할 거라고 협박을 오지게 해요. 뭐? 이혼? 그래 얼른 하라고 해. 할 수 있으면? 끌 끌 끌 끌 끌 원제 우리 아이의 돌잔치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새 시어머니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쓴이는 새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목에 앞에 쓴 것처럼 그냥 시아버지랑 살고 있는 여친이자 현재 진행형 불륜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런걸 다 수정해오는데 쓴이가 호칭하는 이 부분도 이 사연의 일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시겠죠? 그럼 봅시다. 지금 현실 육아로 정신없이 작성을 하다보니까 글이 엉망진창이고 맞춤법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저희 부부 모습에 많은 분들이 질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요. 이혼 가정에서 자라온 우리 남편의 마음을 계속 고려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더 깊어져서 이에 결혼과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구하고자 용기 내서 써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 상황을 간결하게 음성체로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시댁이 두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친부모님들은 예전에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 각자 두 분 모두 다른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했죠. 여기서 남편의 새아빠 새엄마 모두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고 재혼을 하고 나서는 따로 낳은 자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들 상견례와 결혼식 모두 친부모님들이 참석을 했었고 지금 현재 저는 양쪽 시대, 두 시대 모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시아버지가 두 명, 그리고 시어머니도 두 명이죠. 그리고 이혼의 결정적 유책은 시아버지한테 있고요. 뭐 그렇다 해도 아버님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긴 했어요. 그리고 새 시어머니와 저희 시아버지는 약 15년 동안 연애를 해왔고 그렇게 우리 남편과 또 나머지 형제들을 돌봐주었으며 지금은 시아버지와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새 시어머니가요. 전남편이, 아니 전남편도 아니야, 현남편이죠.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서 호적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참고로 이런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지난 세월 몇 차례의 아픔 끝에 정말 어렵게 첫 아이를 얻었고요. 이 아이가 거의 외동 확정인데 그래서 조촐하게나마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모아가지고 돌잔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서 우리 아이 돌잔치에 자기 친엄마와 친아버지를 아이, 조부모님 자격으로 모시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새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진짜 말 그대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굳이 남편의 생모가 참석을 할 거면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여자, 남편 생모의 새로운 남편까지 그냥 손님처럼 참석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남편의 생모와 생부는 이미 예전에 이혼한 즉 남남이니까 지금은 남이지 않느냐 특히 지금 네 시아버지의 아내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나다, 나. 내가, 네 시아버지 아내다. 솔직히 우리 두 사람만 참석을 하는 게 맞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뭔 꼬라지냐고 하면서 자신이 대놓고 개무시를 당한 것 같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쓴이 남편은 자기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를 자기 아이의 조부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끔 초대를 한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불륜 할매가 내가, 내가 엄마다, 내가 아내다. 나를 초대해야지 지금 누굴 들이대는 거냐 이러면서 난동을 피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이 돌잔치에 자기 자신을 제치고 남편의 생모와 생부가 참석을 하게 되면 부부처럼 그 이후 앞으로 집안 행사 그리고 모임에 자기는 일절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저희 시아버지와 이혼을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너희 시아버지도, 저희 자식들도 그런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 어이구, 내가 꽁꽁이, 어? 그놈한테 말을 하라다가 그냥 며느리인 나한테 하소연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니,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재혼을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 아이의 돌잔치 문제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제 입장이 정말 곤란해요. 아, 물론 남편 친어머니도 이혼하고 제가 즉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그 이후로 양육을 도맡아 했던 아버님이 이 시댁의 중심이라는 걸 남편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하니까 도대체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저희 남편의 친어머니 즉 찐 시어머니도 절대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만약 반대로 이런 시어머니 대신 새 시어머니랑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난리가 나고 그럼 그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게 불보도 뻔해요. 한마디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사면 초간데 도대체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미친 내용이군요. 그래도 이 글이 사실이라면 쓰니 먼저 호칭부터 바로 잡으세요. 이거는 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시부의 여친이 맞죠. 저 여자는 지금 자기의 본 가정이 따로 있고 자기 남편이랑 법적으로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니의 시부와 불륜관계로 함께 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새 시어머니야? 아니 여친도 아니지 저 여자는 그냥 상간녀일 뿐이에요. 늙은 상간녀. 그런 상간녀 따위가 시부의 본처 자격으로 시부 손주의 돌잔치에 할머니 자격으로 참석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팩트만 보면 저 여자는요. 법적으로 쓰니 시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입니다. 그냥 상간녀고. 그런 주제에 자기를 시어머니로 초대하라는 그런 미친 요구를 하는 거라고. 만약에 제가 글쓴이라면 이렇게 말을 해줬을 겁니다. 저한테 시어머니 대우를 바랄 거면요. 그 전에 먼저 어머니 아니 아줌마 본 가정을 정리하고 우리 시아버지랑 혼인신고부터 하세요. 이렇게. 끌 끌 끌 2번 아니 아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을 해. 할 수 있어? 해보라고 해. 끌 끌 3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자기 가정을 놔두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는 중이구만. 그리고 쓴이도 그래요. 아니 왜 새 시모라는 말을 쓰죠? 저거는 쓴이의 새 시모가 아니라 그냥 시부의 동거인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불륜이요. 남이라고. 정신 차려요. 4번 저렇게 이혼으로 협박을 할 거면 그 전에 먼저 결혼식부터 아니 혼인신고라도 하고 오라고 하세요. 끌 끌 끌 끌 5번 아니 이건 애초에 결혼도 안 한 그냥 불륜 동거인 아닌가? 어? 근데 이혼은 무슨 놈의 이혼이고 새 시모는 뭔 놈의 새 시모야. 내가 글쓴이면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 불륜 시부랑 어? 불륜요. 둘 다 극혐이야. 그냥 안 보고 산다고 하겠다고. 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 이렇게 쩔쩔매는 거야. 뭐 죄졌어요? 너도 불륜이냐? 6번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 할머니는 지금 불륜을 해서 유책이라서 이혼 소송도 못 거는 상태고 또 본 남편도 절대 이혼 안 해주고 지금 고통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주제에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여기서 휘둘리면 나중에 더 심해질 거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진진짜면서 돈 500 뜯을 거고 그게 되면 또 진진 짜서 2천만 원 올릴 거다. 끌 끌. 대랫끌. 그래서 아득바득 가족 행사에 가족 행사에 끼대고 개난동을 부리는구만. 끌 끌 끌. 7번. 이거는 그냥 쓰니 남편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 지인이 이거랑 되게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새 시어머니. 여친이죠. 그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매번 개 난리를 치면서 끄 끄 내 그 집안 가족 행사에 오지게 참석을 하더니 나중에 뭐 사실혼? 혼인 빈자? 이런 걸로 고소할 때 증거로 제출하더라고. 쓰니도 이거 참고하세요. 8번. 그냥 아들. 아들도 아니지만 네 남편한테 전화하라 하고 님은 그냥 빠지세요. 시댁이 두 곳이라는 것도 개빡칠 텐데 이게 뭔 지랄이야. 이러니까 가정사 복잡하면 연맺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지. 어이그. 비록 쓰니 시아버지가 그 나머지 책임을 다 했다곤 하지만 그래봤자 결국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일 뿐이고 이런 미친 꼬라지는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요. 보니까 이미 그건 끌렀고 이하튼 내가 쓰니라면 쪽팔려서라도 내 새끼한테 저런 것들 절대 안 보여주고 살 겁니다. 아이 크기 전에 내 남편한테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하세요. 이게 뭡니까? 9번. 별거지 같은 게 시모코스 프례를 하고 자빠졌네. 깔깔깔깔깔깔깔깔깔. 10번. 그렇지. 늙은 것들이나 젊은 것들이나 불륜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안하무인의 안하무인의 적반하장 진상들밖에 없어요. 왜? 생각을 하는 뇌가 머리가 아닌 사타구니에 처 달려있거든. 깔깔깔깔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는 뭐 여기에 휘둘린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전에 남편도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교통정리해야지 이게 뭐야? 아무튼 정말 거지같은 콜라보 사연이었어요. 감사합니다.